지난주 제가 정말 열심히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다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후사님 살찐자를 제거하신다는데 살을 많이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저희 와이프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놀리는지 제거 1순위다 아직도 제거 안 당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안에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거당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가 천국, 그 가난을 향하는 광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칼보착랏,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바꾸는 완전한 인생의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힘으로, 경쟁으로, 성공으로 삶을 영위하고 지켜내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노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살아가는 그 강한 나라의 백성, 강한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으로의 완전한 거듭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살기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거예요 애굽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집트라는 패권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익숙해진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를 통과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저는 자, 쫓겨난 자, 인생의 기반을 완전히 잃은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기의 실존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진 인생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그들의 강한 여우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인생이 광야이고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더 큰 광야가 찾아오기도 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미가서 4장 6절과 7장 12절과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겠다 7장 12절에도 그날에는 아수로에서 애굽 성음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미가서 4장 1절에도 끝날에 이르러는 여우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광야에는 그날이 있고 끝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었잖아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었잖아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400년이 결국 끝나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고 지금 200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없는 기다림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그 기다림 그 소망이 있는 기다림 메시아이신 예수구의 소가 다시 오시는 그 기다림 이 광야를 끝내시고 더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 날을 맞이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민족이 아니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금 빨리빨리도 참 대단하잖아요 빨리해 하면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를 말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빨리를 한 번도 말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엘리비터, 사람이 타서 발을 딱 들이미는 순간 뭘 누르는 거예요? 닫힌 버튼을 누르는데 한 번 눌러요? 막 세 번 눌러요 왜 안 닫히냐고 막 닫히고 있는데 왜 안 닫히냐면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조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분 동안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분 지나면 여러분 이겼나? 안 익어요 3분이 지나서 익지만 우리는 1분 지나서 한 번 뒤적이고 2분 지나서 한 번 뒤적이고 이걸 K속도라고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K-POP 이런 게 유행하듯이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이 세상 속에서 굉장히 유행하면서 이걸 K속도라고 이야기한다요 옛날에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벨, 벨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벨보다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이 몇 시간 더 일찍 발명을 했는데 특허청에 늦게 가서 늦게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전화 발명가가 사실은 엘리샤 그레이가 더 먼저 발명했는데 그레이온 벨이 전화의 발명가로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갔어야지 왜 그 어물쩡거려가지고 특허를 놓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우리나라만큼 택배가 빨리 오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계속 택배 신청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배송 조회 어디까지 왔나 계속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밤에 시키면 어제 한 7시, 오후 7시쯤 시키면 언제 도착한지 아세요? 새벽 2시에 도착해요 쿠팡 진짜 빨리 빨리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광야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일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시간이 이르러야 그게 끝이 나는데 우리는 광야도 후다닥 후다닥 빨리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먼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고 광야의 끝이 있고 그 광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봤을 땐 이때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공피폐지고 원망이 찾아오고 막 섭섭함이 몰려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3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소망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광야의 시간, 답답한 시간,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이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사 30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보라 평안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사실 이 기간은 우리로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광야의 끝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동일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다림이요? 빨리 그 기한이 딱 차기만 하면 복을 줘야 되는데 새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 순간을 막 하나님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저요하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소망의 때는 반드시 기한이 있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기한이 마치는 순간에는 하나님도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될까요? 10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결국 그 바벨론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결국 남은 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뭘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편 137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을 잃었어요 내가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바벨론 생활이지 광야 같은 그 실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도 없습니다 그때 이들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는 거예요? 그냥 다 망했다 아, 한탄스럽다 슬프다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울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울음에는 방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냥 그 상황을 슬퍼하며 운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일천번째를 드리겠다고 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은 이후에 똑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한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갈망의 방향이 그 소망의 방향이 이 광야가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광야를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그 광야가 끝나는 그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결국은 그 광야가 끝나고 남은 자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가 끝나고 나중에 스가리아 선지사설을 우리가 함께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이 스루 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벨론에 남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론 화려하고 좋고 강대국이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태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냐면 10편 137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광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혼자서 그 문제를 나 혼자 그냥 꽁꽁 싸매고 앉아가지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문제가 드러나면 내 수치가 될 것 같고 굳이 시시콜콜하게 내 삶의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싸매고 앉아서 여러분 솔직히 3.6.5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그게 안 올라오냐는 거예요 3.6.5 기도 제목이 내 문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걸 짊어지고 그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광변에서 3.3.5 모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냥 큰 광변에서 예전에 여의도 한 광변에서 막 60만 명 모여서 집회하듯이 집회한 게 아니라 여러 광변에서 강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3.3.5 모여서 그룹별로 함께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지칭해주고 함께 울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순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모임이 여러분들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결국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와 이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울며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만 왔다 가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러면 기다리고 지탱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10편 13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열어가면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성원들은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민족들이고 악기를 잘 다루고 수금을 연주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수금을 버드나무 과지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감가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3, 4, 5, 5 짝을 이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하면 악기 연주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금을 걸어버렸다 왜요? 사로잡은 자가 너네 노래 잘하지? 노래 좀 해봐 우리 군대에서 꼭 우리 이듬야 오면 노래해봐 춤춰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잡아다가 노래해봐 이런 거예요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모여? 야 나 기분 좀 좋아지게 분위기 좀 띄워봐 하면서 노래 불러보라고 한 거예요 너네 시온에서 부르던 그 노래 있잖아 너네 그 노래 대단하다며 좋다며 노래 하나 불러봐 하나님 찬양할 때 했던 그 노래들 그거 좀 불러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연주를 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그들을 위하여 노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은 내가 예루살렘은 내가 너를 잊을진대요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정에 붙을지로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부를 수가 있냐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을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내가 손을 잘르면 잘랐지 그들을 위해서 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예루살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내가 혀를 잘르면 잘랐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내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 하나님이시지 바벨론은 나의 갈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지 내가 이 땅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사랑은 오직 내 기쁨은 오직 예루살렘, 시온, 본양, 천국 오직 우리 주님뿐이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도 하고 세상을 더 엄청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중독에 빠지고 다른 무언가로 자꾸 우리는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었다 우리의 갈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세상의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런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죠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영위하고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고 그들 가르쳐야 되고 좋은 대학에도 보내고 좋은 직장에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요 이게 쉬웠냐는 거예요 수금을 타고 아 기쁘시죠? 즐거우시죠? 5만 원 이렇게 구걸을 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손을 벌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많이 주관하시는 어떤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성지순례 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눈을 마주치고 계신데 피라미드에서 길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즐거운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건사님께 꼭 들으세요 그런데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를 막 둘러보고 주차장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주차장에 모이면 대형 버스를 타고 다시 다른 성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주차장에 모이기로 해서 사람들이 막 오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버스를 타더니 버스를 막 출발시킨 거예요 1km, 2km를 가서 차를 딱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그 때양볕에 달려가서 버스를 딱 타면서 가이드를 향해서 아니 지금 무슨 장난을 하는 거냐 더워 죽겠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해서 1km, 2km를 왜 차를 못 이동해서 우리를 개고생을 시키냐? 라고 하니까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느꼈을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봉은 한없이 펼쳐져 있고 태양은 장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불기름과 구름기들이 갑자기 막 가만 따라가야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지순례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욕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욕기 23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 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러면 사실 그 광야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 고통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왠지 더 멀리 계신 것 같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일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오른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왼쪽에서 일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때때로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욕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광야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마치 정금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같기 때문에 이 용광로는 금속을 다 녹여야 되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용광로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터미네이터 떠오르잖아요 마지막에 터미네이터가 탁 그 새로 발명된 그 로봇을 다 처단한 다음에 어? 생각해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도 칩이 있어가지고 나도 죽어야 되네 하고 용광로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I'll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 마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용광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쇳덩이 같은 로봇들도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황영시 시사님 계신데요 황영시 시사님이랑 제가 녹아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서 했냐면 현대제철 현대제철에서 하는데 현대제철은 뭐 하는 거예요? 금을 녹여다가 다시 몸을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있어요 거의 2000도 가까이 되는 온도 속에서 금속을 다 녹여요 그러면 그 금속을 집채만한 진짜 이만한 비커처럼 생긴 건데 완전 무쇠 같은 데다가 그 금속을 녹여진 금속을 막 담습니다 그리고 담아가지고 어디다 막 부어요 부우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모래사장 같은 데가 한없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를 크레인이 띵 해가지고 딱 갖다 놔요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워서 놓은 바로 직후에는 거기를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어렸고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어떤 호기심이 생겼을까요? 저 이 솥 바로 근처에 모래도 굉장히 뜨거울 텐데 그 모래를 파서 계란을 넣으면 계란이 익을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계란을 반판 이게 한 12개짜리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한 줄짜리 그거를 사다가 삽으로 모래를 걷어내고 계란을 딱 넣었는데 몇 분 만에 익었는지 아세요? 3분 만에 계란이 익더라고요 그만큼 다 식어가지고 거의 열도 없는 그 안에 그 모래사장에 3분 만에 계란이 익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용광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다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금속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완전 흠이 없는 청금이 되는 곳이 바로 그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광물의 형체와 모양과 그 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철을 가지고 빚는 대로 빚어지는 게 바로 그 금속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는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든 내 인생의 그 모든 모양들이 형체가 없이 사라지는 곳이 바로 그 용광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완전히 부드러운 상태로 새로운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시고 빚어가실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용광로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형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 너희에게 세형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 세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세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까지 굳은 마음과 돌 같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 절대로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자아 우리 안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 이 모든 게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성령님과 광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0일간 그 광야에 머무셨던 거예요 게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는 장면이 몇 차례 증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정말 메마르고 돌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생각과 굳어진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부드러워져서 말랑말랑해져서 도기장의 손이 그걸 다시금 빚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셔서 아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만드시는 곳 사실은 너덜너덜한 상태로 만드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다시 태어나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김상환 전사님께서 광야라는 찬양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우리 헌금송 때 부르셨잖아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있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뚜디오 패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라고 하니까 사실 그 광야는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는 이 광야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광야를 이렇게까지 견디면서 지나가야 하는가 적당히 그냥 가까스로 턱거리로 천국을 가면 안 되는가 그런 마음이 우리는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디모데우스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쓰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빡센 쓰임으로 누군가는 조금 편한 쓰임으로 쓰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두드려 맞아가지고 더 정결하게 되고 더 부드러운 상태가 돼서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우서 이 말씀이 2장 20절부터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로 이 자리에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로 여러분들,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이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갈망인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고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 불의에서 떠나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민들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잘 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파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디호스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If I am to lead라는 내가 지도해야 한다면 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양성하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쓴 책이신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을 기다리는데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내 생각을 다듬으실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한결같은 목표와 잠잠한 신뢰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다른 이들에게 지혜로운 영향을 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말이다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받는 그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삼으실 사람들에게 큰 그릇으로 사용하실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자라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나 그 삶과 또 우리가 지도해야 된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과 환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지혜로운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다른 이들에게 지로운 영향을 주어야 할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줬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순장님, 저 교구장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할 만한 한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또 믿음이 연약한 이 교회를 찾아오는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돼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면 애가 바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나는 건강하고 젊고 아이가 바로 생기겠구나 그런데 2014년도에 결혼했는데 2021년도에 알이니까 태어날 때까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나에게 광해였지만 신기한 게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요 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이전 교회를 섬길 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같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면서 하는데 결국은 함께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집사님들이 다 아이가 생겼고 얼마 전에는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생기던 그 집사님이 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목사가 되려면 아비의 마음도 알아야 되고 빨리 아이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알아가야 되는데 왜 7년이나 이 시간 동안 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나에게 배우게 하셔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상고의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문제가 우리의 갈망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 함께 손을 붙잡고 이 광야를 함께 통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님의 그 손과 발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 다같이 자리를 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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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내가 정금같이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정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하셔서 나를 그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빚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존재로 나를 세워달라고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며 함께 울며 함께 출협해 나아가며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수금을 벗으라고 가지거늘 그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제 성도들과 함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단련되며 연단되며 천국과 같이 정결하게 되며 완전히 새롭게 믿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믿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이 광야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그릇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도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앙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광야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편으로 하나님의 송가말로 그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역사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천금같이 정절케 하셔서 그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주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료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 오직 주만 원해요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보다 주 더 알기 원해 난 주의 거친 나의 꽃 비밀한 사랑 비밀한 사랑 나 가졌네 주의 눈을 보며 나 영원히 기쁨을 누리네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것이라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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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원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 없네 예수를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예수만 원해 오직 예수 예수를 원해요 모든 걸 잃어도 예수만 원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모든 걸 잃어도 예수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눈길을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며 하나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본향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인생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상국의 공동체가 하나님 서로의 손을 잡고 손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던 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그 기계를 지켜내며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를 통과하면 우리의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로 이 시간을 버텨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도움으로 하나님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댈 등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인 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이 이렇게 통과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남은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녀들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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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